불러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태희입니다 오늘 발라드의 민족에는 최고의 능력자 대부님이 함께하십니다 사랑해 널 사랑해 맞습니다 바비킴 그분 맞습니다 발라드 랙의 힙합 장르 불문이시죠 어떤 곡을 만나도 바비킴이라는 장르로 재탄생을 시키는 소울 대부 바비킴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예전 무슨 가수다 가수다 거기서 명곡 또 다른 방송에서 비슷한 프로 형식의 늘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바이벌의 장소에서 가수들 많이 모일 때 그때 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런 데서 많이 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 바비킴 선배님 모시면서 저희 바비킴이라는 한 뮤지션의 역사와 노래를 좀 분석해 가면서 함께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장르가 일단 너무 방대합니다 스펙트럼이 소화해낼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시고 그리고 해오신 음악들이 굉장히 명곡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데뷔하신 지가 약 30여 년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94년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해오신 음악 장르들이 어마어마하고 거쳐간 팀들도 어마어마하고 솔로로 해오신 음악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맞아 저희가 사실 음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걸어오신 길의 명곡들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곡 발표 네 나왔습니다 아니 늘 이렇게 도전하고 늘 이렇게 음악을 내시는 게 후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신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이번 나온 신곡 취했어 취했어 라는 타이틀로 내용도 노래 가사 내용은 저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술 한잔 해서 그대가 생각이 나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움과 기다림 아 그리움과 기다림 누구나 다 가슴 속에 보고 싶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사람이 늘 마음에 있는데 이제 딱 술 한잔 했을 때 싹 떠오르고 또 그립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선곡한 곡이 네 고래의 꿈 갑니다 고래의 꿈 2004년도에 발표한 노래이고요 피처링으로 김형근으로 돼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든 노래 아버님께서 직접 연주를 해주셔서 트럼펫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어땠어요 같이 녹음하는 이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저도 이제 트럼펫 연주자가 되고 싶은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됐고 반대 이유가 뭐였어요 그냥 그 음악 한다는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버지도 미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펫을 하여튼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잘 안 되고 좀 힘들고 고생도 많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같은 길 안 갔으면 좋겠다 또 고된 음악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걱정되고 해서 만류를 하셨군요 네 제가 또 고등학교 때부터 안 되겠다 나는 음악 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미뤄지기 미뤄지기 응원도 해주고 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같이 음악을 하게 된 노래가 고래의 꿈 그냥 고래의 꿈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또 들으면 이 연주 때부터 이제 찐함이 옵니다 이 노래는 진짜 저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저도 사실은 네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네 저 이 노래 더 잘 부른다고 저 아니에요 박효신이랑 태희가 너무 잘 부른다고 아닙니다 근데 진짜 많이 불렀고 너무 노래가 무명 시절을 끝내준 곡으로 이제 바비킴 씨가 직접 꼽은 노래 중에 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진짜 사랑 많이 받았죠 네 이제는 이 노래 그전까지는 무명 시절이 좀 있었고 또 이제 고래궁부터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뒤로 울산의 홍보대사가 됐고 아 울산은 또 제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제 고향이 울산이에요 네 그래서 뭐 고래축제도 장생포의 아 그렇구나 그렇죠 장생포의 더 그 노래가 더 와닿겠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나옵니다 부가킹즈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틱탱톡 2005년도에 발표한 노래이고요 1집 발표 이후에 4년 만에 발표한 2집 앨범입니다 더 르네상스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부가킹즈는 어때요? 어떤 의미예요? 부가킹즈라는 뜻은 흥경 제왕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힙합이 한참 유행했을 때는 다들 이제 묶었고 거칠고 화이터야 느낌 랩할 때도 막 인상 쓰면서 그런데 저희들은 좀 그걸 반대 좀 신나게 좀 약간 밝은 모습과 또 특이한 모습 이런 마음을 이제 접게 된 팀이었고 네 같은 멤버인 간디 주비트레인이 형님들과 함께 신나는 힙합의 세계로 좀 멋있는 어떤 흥의 세계로 좀 이끌어가는 팀 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는 약간 그래도 바비킴의 색깔이 좀 짙다 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도 해요 맞아요 다음 노래 이건 진짜 발라드예요 이건 진짜 발라드라서 발라드 노래를 한번 가져옵니다 바비킴 사랑 그놈 이 노래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도에 발표를 한 노래이고요 바비킴이라는 가수의 소울풀한 보컬리스트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랑 그놈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이제 뭐 북아킹즈 활동도 하고 또 솔로 활동도 하면서 저희 대표가 한번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뭔가 중대한 발표를 힙합하고 뭐 이런 장르 다 떠나서 그냥 발라드 앨범을 내는 거 어떨까 이게 진짜 파격적인 대안일 텐데 말하면서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발라드 물론 저는 발라드 부르는 거 좋아요 근데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잖아요 발음도 이렇고 창법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기 싫다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설득에 제가 넘어가게 돼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한 거죠 거기에 스페셜 앨범을 만들게 됐죠 이게 데뷔 16년 만에 만든 스페셜 앨범 이게 뭔가 바비킴이 걸어온 그 뮤지션의 길 안에 넥스트 단계라고 하기에는 약간 생소한 장르이기 때문에 스페셜 앨범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저한테는 아주 스페셜한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구름이라는 노래를 만드신 박선주 누님 그 누나한테 이제 곡을 데모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희 대표가 박선주 누님한테 부탁을 했을 때 좋다 안 그래도 나는 바비를 생각하면서 노래 만든 게 있다 아 진짜? 그래서 데모를 줄 때는 이제 가이드를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도 저를 흉내를 내면서 만들어진 데모였어요 진짜 바비킴 씨를 생각해서 만든 거네요 저는 사실은 이 노래를 녹음실에서 한 8번 정도 노래 불렀어요 녹음실을 8번 불렀어요? 8일 이게 진짜 이게 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이런 노래 형태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럼 디렉팅을 박선주 선배가 직접 보셨나요? 그럼 더 부담스러워 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건 진짜 누나도 알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대충 넘어가지 뭘 다시 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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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맨 끝에 이 멘트 나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정말? 다시 마음에 안 들어 느낌 없어 다시 다시 해서 누나가 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니 이게 100번을 다시 하는 게 여러분 숫자만 100번이 아니고 100번을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0번 정도가 넘었을 때는 나를 싫어하나? 나한테 감정이 있나? 그렇죠 그렇죠 결과가 좋으니까 지금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좋은 추억으로 마련 되지 이게 안 좋았으면 정말 원수지간으로 남을 뻔한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장르보다는 발라더의 감성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